저는 최고 많이 마셔봤던 게 6병이었어요. 두 명이서 6병을 마셨는데 그날 제가 변기를 뽑았어요. 제가 변기를 뽑았어요. 변기를 뽑았다고? 변기를 잡고 이렇게 본래를 보다가 넘어진 거예요. 술 먹으면 그게 되는 거야 헐크. 자다가 넘어진 거지. 그때 숙소가 조금 열악했어요. 어떻게 했어요, 그래서? 그래서 물 튀어나오고. 내가 알겠는 게 딱 보면. 진짜로. 얼굴 생김새는 약간 곱상한 느낌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남자다움이 있어. 그래서 술 먹고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얘기 못 했던 게. 그래서 변기를 뽑았다고.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. 힘이 얼마나 쓰는 거예요? 저런 서비스 있으면 이용할 것 같아요?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? 저는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날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. 몸에 좋은 거니까. 저거는 할 것 같아. 주변에 아는 의사 없냐? 많지, 왜? 투자 좀 해보게. 이거 괜찮죠?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진짜 좋은 것 같아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PDF 파일 자료 좀 넘겨주세요, 이메일로.